봄철의 풍랑 키우기는 1년 농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이 봄에 건강하고 잘 자른 풍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할 영양제나 피로주기, 물주기, 햇빛과 온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시회에 출품된 명품 풍랑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수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눕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1년 중 봄에 가장 왕성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풍랑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시기에 잘하면 두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풍랑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병균이나 해충들에게도 참 좋은 계절이기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풍랑 기르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봄철 풍랑에게는 온도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초봄인 3월에는 낮에는 부드러운 봄겨울을 느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찬 한기도 같이 있는 시기입니다. 겨울과 마찬가지로 밤에는 체제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낮에는 햇빛이 나면서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 3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초봄에는 겨울동안 관리했던 체제 온도에 더해 낮 동안 순식간에 올라가는 체제 온도도 잘 관리해야 하며 이를 잘 하려 하면 풍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외기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창문을 개방하여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답니다. 풍란의 봄철 물리기는요. 3월에는 태양의 고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늘어난 빛의 양과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에 신진대사가 대부분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진 신진대사에 맞게 물의 필요량도 많아집니다. 그렇지만요. 아직은 공중습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볍게 물을 자주 주도록 하고 2주에 한 번 이 정도에는 빈이 마른 다음에 극복 주는 방법을 택해서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아울러 뿌리싸감을 방지하고요. 낮은 공중습도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월 같은 경우 풍란 성장을 준비하면서요. 조금씩 자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5월, 6월에는 1년 중 가장 활발한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짧은 기간이지만 풍란이 폭풍 성장하는 늦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연적으로 천혜의 혜택을 받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즉 충분한 햇빛과 적당한 온도 등 모든 조건이 풍란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 되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공중습도가 낮은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 주는 시간도 초봄에는 겨울처럼 해가 나온 후 오전 중에 주고요. 늦봄에는 해 지기 전 저녁 무렵에 줘서 여름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무렵에 주게 되면 야간 공중습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물 주는 시간은 해가 있는 낮에는 어떤 시간에 주더라도 풍란이 햇빛에 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한 낮 시간에 주어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범을 제외하고는 4월 중순부터는 물의 양이 조금 많은 듯 관리해주면 폭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가습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겨울에 바짝 마른 다음에 주던 물 주는 방법을 약간 꿉꿉한 정도의 습기가 남아있을 때 물을 주는 것입니다. 비료와 활약제를 합해서 우리는 쉽게 풍란의 영양제라고 한답니다. 뿌리가 움직이기 직전에 봄에 분갈이를 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풍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분갈이를 해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겨울이나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 봄에 하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분갈이 시기입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에 활약제에 침지하는 것은 난에게 활약을 주게 되는데요. 반드시 활약제의 규정 배수를 준수하고 22 내지 23도 정도의 물에 담갔다 말렸다는 2-3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요. 활약제는 탈수기가 있는 난에도 침지할 수 있으나 비료의 사용은 반드시 탈수가 없는 남들에게 규정 농도를 주는 것이 좋답니다. 탈수된 상태에서 뿌리가 움직이는 풍란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는 활약제는 사용해도 좋으나 비료의 사용은 탈수가 풀린 다음에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봄 분갈이를 하면서 활약제에 침지해 있던 풍란이라면 아직 탈수가 풀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료의 사용으로 성장을 극대하고요. 건강하고 튼실한 풍란으로 자라고 성장 잔재력을 비축하기 위해 비료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풍란에는 비료의 사용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기에 고형비료메달을 하분이 가장 전에 두어도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사이에는 상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성장은 이조로 비료의 사용량을 늘리기에요. mpk 중에서 인산이나 칼륨 이것보다는 성장요소인 질소질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단적인 애로 물줄 때마다 액비를 규정농도보다 4분의 1 또는 8분의 1 정도로 물기하여 물주면서 같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비료의 사용은 필수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이 잘 키우시는 경우를 보았지만 보통의 경우 성장계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2천분의 1 정도의 규정농도로 비료 사용을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요. 늘 강조하지만 탈수가 풀리지 않거나 아주 약한 풍란일 경우는 비료의 사용은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으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비료는 약이 아니랍니다. 3월이 되면 늘어난 일조량 때문에 풍란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이나 높지 않은 고도 때문에 강한 강은 아니기에 차강을 할 필요는 없고 줄 수 있는 모든 빛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4월 정도가 되면 적당하게 높아진 고도와 늘어난 일조량 때문에 풍란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환경이 갖춰진 달입니다. 그러나 각자 차원 환경이나 풍란을 키우는 장소가 각각 다르기에 빛이 넘쳐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는 하루 종일 빛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강은 하지 않고 있는 빛을 그대로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5월은요. 일조량의 일전 중 가장 많은 달입니다. 일견, 여름의 일조량이 가장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요. 오리, 연중, 일조량이 가장 많고 온도도 적당하여 풍란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달입니다. 4월까지 차강 없이 풍란을 재배하였더라도 이번 달에는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오후 햇빛을 차강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달입니다. 뿌리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계절기에 늘 관찰하셔야 하시고요. 풍란의 입의 뒷면에 안토시안이 끼이는 경우가 발생하면 빛이 좀 강한 경우구나 이렇게 느끼시고요. 이때는 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후 햇빛을 차강해 주시면 된답니다. 물론 차강 없이 깨끗하게 자라는 환경이라면 이번 달에도 물론 무차강으로 줄 수 있는 햇빛을 모두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는 나중에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빛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풍란도요. 충분히 지나고 나면 가끔은 더 깨끗게 되는 날이 있는데요. 빛이 좋고 외기가 15도 이상 되는 날을 잡아 창문을 개방하여 외기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도 창문은 가능하면 난에서 멀리 떨어진 쪽의 창문을 개방하는 것이 좋답니다. 매월 난갈리에서 이야기해온 것처럼 낯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바람을 낯잎에 흘려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는 동물처럼 혼자서 흡입할 수 없고 낯잎에 직접 닿는 공기만을 흡입할 수 있는 식물의 특성을 위해서 항상 통기성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풍란기력에서 늘 이야기하는 통풍은요. 낯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항기와 공기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풍란 재배 중 온도와 습도 그리고 물주기 등은 어느 한 가지만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에 통풍도 온도가 올라간 한낮에는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적인 통풍과 통기성을 확보하면서 높아진 온도를 잡아주고요. 서늘해진 밤에는 창문을 닫고 물을 뿌려 습도를 잡아주면서 이때는 난실 내부의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답니다. 풍란의 병충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4월이 되면 풍란이 성장에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고 5월 6월에는 폭풍 성장을 위해서는 3, 4월의 성장에 알맞은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또 성장을 시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풍란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균들도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깍지벌레, 총채벌레 등 작은 벌레들이나 여러 해청들도 같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분갈이 후 살충제를 살포하여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저의 경우 살균은 예방의 목적으로 주로 행하고요. 살충의 경우는 늘 살피다가 발생하면 즉시 방지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자기만의 방법을 택하시고 살균만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상대로 하기에 항상 예방에 집중하시고 일단 발병하면 시기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이 되면요. 난실의 벌레들이 가끔 출몰하므로 해충이 보이면 반드시 즉시 방지하여야 합니다. 풍란은요. 강건한 식물이라서 병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3, 4월에 방제를 하지 못하다면 예방적 차원의 살균제를 살포하여 가지고 곰팡이병이나 세균수성 진환등에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에 주로 출몰하는 충해는 딱지 벌레라고 하는 개각충과 달팽이, 총채 벌레나 응애 등이 나타나기 쉬운 계절이니 늘 관심을 기울이셔 출몰 즉시 그에 합당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봄철 풍란길이기 중에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요. 항상 봄이 왔다고 잠깐 방심이 겨울동안 잘 갈리해왔던 남들을 한숨만의 실수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요. 일계부를 주시하여 급작스러운 한파에 주의하시고 황사바람이 날아와 미세먼지활로 대기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 시기에는 보조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가 저녁에 난실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각자의 환경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야간 습도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저오키드TV의 남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